너무 기쁘시고 또 굉장히 명예롭다고 이렇게 마주셨습니다. 그런데 진짜 궁금했던 게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은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. 보셨대요. 다 되게 잘 알고 계셨대요. 제 아버지는 사실은 조금 상당한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한국의 파트리옷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의 사랑을 보았습니다. 그러면 엄지부터 이제 약간 좀 파악됐었던 거예요? 그러니까 아버님 독립운동가였다는 거 또한 약간 그런 공감할 만한 그런 순간이 왔을 거 아니에요?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자기가 너무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하고 알 수 있었어요. 장작구 홍 푸안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 홍지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? 아이였기 때문에icação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일부러 이 집사에서 주변 조행을 할 수 있어, 그러면 저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할까요?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엄청 보다, 정말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아버지가 뇨기 때문에 그것은 마련의 피한 중인의 행군을 하고 아주 뜨겁습니다. 이뻔기 때문에 본인이적인 마음을 끊을 겁니다. 아이고 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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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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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자는 매점 하실까요? 아니 저희가 사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고 음식을 잔뜩 차려주셨는데요 너무 좋으시죠? 늘 사람들에게